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앱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플 어플리케이션 앱 드라마 김슬기 천재 김슬기 천재 김슬기 천재 김슬기 천재 김슬기 천재 안녕하세요 앱 드라마 김슬기 천재를 다운받으신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앱을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볼까요? 먼저 드라마를 보시다가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왜 이렇게 오지? 알림창이 뜨면 요렇게 자돌씨 요렇게 어떤 놈들이에요? 요렇게 터치를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요렇게 슬라이드를 할 수도 있고요 카메라 모드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비밀 기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애기들 쳐가지 마요 베를린필 비올라 단원 우리 쿠렐루는 베를린필 하모닉스의 지휘자 키를 베트랭크가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은 앱에서만 볼 수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할 거야 시훈이한테 안녕하세요 슬라이브 과거 분담 도마 잘 못 걸어서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내 어이가 없어 어이 애기들 보지마 제리야 어이 ä fundamentals 아 아 ä 아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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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